하하하하 이거 봐라 엄청 반짝거리지 레어템 나왔다 레어템 키키키 키워비키 허어 어디서 그런 레어템 뽑았냐? 엄마가 인터넷으로 사줬어 그런데 뽑았는데 이게 나왔어 나도 자랑 좀 하자면 40만원짜리 포켓몬 카드 있다 햇 40만원짜리 포켓몬 카드는? 와 진짜 그런게 있어? 어 릴리에랑 뮤츠랑 또 한국에서 안파는거 있어 뿌 허어 또 잘난척하네 그런게 어딨냐? 난 본적도 없는데? 그야 내가 안갖고다니니까 본적이 없지 진짜 그런게 있다면 갖고와봐 갖고와봐 그래 내일 학교 가져갖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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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40만원짜리 카드 구경해야겠다 아하 꿈께 얘 거짓말이야 진짜거든 쟤 무슨 일본가서 저녁먹고 온다 그러고 진짜야 내가 샀니요 햄버거 먹고싶다고 하면 아빠랑 저녁에 갔다오고 야 무슨 해외여행을 하룻밤도 안자고 오냐? 그건 아빠가 불러주면 그냥 타고 가면 되고 뭐? 뭘 불러? 비행기 얘가 제정신이야? 너가 전용기를 탄다고? 그냥 아빠가 있으니까 내가 타는거지 뭐 뿌! 거짓말이 가면 갈수록 너무 심하잖아? 진짜라니까 햇! 내일 카드 가져오면 믿어주기로 할게 진짜인걸 꼭 증명해내라 그래 내일 가져간다고 가져간다고 보라고 햇! 갈래 아가씨 오늘 좋은일이 있으신가 봅니다 네 오늘 이따 학교가서 자랑할거구요 이따 무조건 폰트를 보여줄거예요 촬영해서 여보세요? 어 엄마 뿌! 어 학원 가야지 오늘 무슨 학원 가는 날이었더라? 아 피아노랑 태권도 맞아 뿌! 어 나 내려야된다 뿌! 아 아가씨가 두고가셨네 양갈래 왔다 양갈래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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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그 40만원짜리 카드 가져왔냐? 아 그 카드 가져왔지 어디갔지? 차에 두고 왔네? 저거봐 있지도 않은거 거짓말만 치고 아니거든이 안 가져온거네 뿌! 저번에도 100점이라고 했다가 20점 받고 순 거짓말쟁이네 저거 아니라고 뿌! 진짜 힘든데 뿌! 그럼 너 일본 갔다왔다 하면 일본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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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니지와 곤방아 오이시 아리간또고자마스 뿌! 좀 하네 그러면 내 핸드폰 색깔은 하얀색입니다 해봐 아니 그런걸 못하지 어차피 우리 기자아저씨가 다 통학해주고 그러는데 내가 할게 없다 뿌! 아니 무슨 기자아저씨가 투명인간이야? 내가 한번도 본적이 없어 한번도 본적이 없는데 무슨 기사야 기사는? 진짜라고 뿌! 내가 진짜 내일 가져온다 햇! 갈래 아가씨 오늘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몰라요 말하기 싫어요 아무튼 저 내일 이거 꼭 가져가야 돼요 내리기 전에 꼭 말씀해주세요 안그러면 저 거짓말쟁이 된단 말이에요 끝! 오늘 드디어 이거 꼭 가져가서 꼭 박스인 코를 눌러버려야지 할래 아가씨 오늘은 꼭 가지고 내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꼭 챙길게요 안녕 내릴게요 뿌! 야 뿌! 박스인 나왔다 박스인 나왔다 어? 양갈래 왔어? 응 나 왔다 했! 근데 박스인 아직 안 왔어! 아 박스인? 박스인 오늘 아파서 못 온대 뭐? 안 와! 어 살짝 열이 있는 거 같다 그러던데? 에이 카드 가져왔는데? 오 카드 가져왔어? 봐봐 봐봐 그럼 보여줄까? 내 보물을? 자 이거 봐 짠! 이거는 진짜 구하기 어려운 거에요 이거 엄청 큰 거거든? 이거는 이것도 피카츄가 많아서 구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이거 봐 이거 비싼 거거든? 이게 40만원짜리고 이것도 36만원인가 그러고 그 다음에 어? 귀여운 것들 많지 뿌! 엄청 좋은 거! 이거 스쿨컬도 있고 와 이게 그거구나 실물 처음 봐! 와 엄청나! 와 대박이다! 와! 또 이것도 엄청 구하기 어려운 거 레어템이고 오 이거 진짜 찐이네? 이거 너 팔면 40만원 받을 수 있는 거야? 물론이지! 근데 안 팔고! 왜 팔아? 나 안 팔고 갖고 있을 거다 뿌! 와 양갈래 찐 금소절였네? 난 너가 항상 버릇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뿌! 그 정도 부잔데 이 정도면 너 굉장히 가정교육을 잘 받은 거다 뭐라고 뿌! 너 말 다 했어? 내가 어디가 어때서 해? 아무튼 박세인 오늘 안 와서 너 어떡하냐? 또 증명 못했네? 그러니까 뿌! 한번 전화해봐야겠다 어 박세인 난데 너 오늘 안 와서 내가 카드 가져왔는데 하나도 못 보여줬잖아 뿌! 뭐? 내일? 그래 꼭 와라 뿌! 엄청 쿨하게 바로 끊어버리네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있어 용건만 간단히 쿨한 전화 습관 근데 우리 엄마는 친구랑 용건이 되게 길어 1시간은 기본으로 하고 아 용건 1시간? 아무튼 드디어 늘 박세인한테 증명하는 나이니까 내일을 기다린다 후 나는 나는 양갈래 나는 카드왕을 꿈꾸지 나는 나는 양갈래 세계 최고 카드왕을 꿈꾸지 나처럼 이렇게 레어템이 많은 사람도 또 없을 거다 뿌! 볼래? 피카츄 볼래 뿌! 이건 띠브씨리고 이것도 부럽지 띠브씨 봐봐 프레타 그 다음 이거 글라 이거 나 진짜 신기한 거 많다 뿌! 그나저나 오늘 엄마가 엄청 맛있는 거 해준다고 했는데 뭔 줄 알아? 로제 떡볶이! 로제 떡볶이 좋아하는 워킹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뿌! 빨리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겠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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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다 나는 카드왕을 꿈꾸 아 아 더워 아 어제 잘 쉬었다 학교 하루 안 오니까 너무 좋잖아? 근데 다시 오다니 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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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갈래잖아? 그래 박세인 내가 너한테 그렇게 사실을 말했건만 넌 날 믿지 않았지 그런데 이제는 절대 믿을 수밖에 없다고 왜냐구? 내가 그 증거를 가져왔기 때문이지 해! 그래 증거를 보여줘봐 그럼 믿어준다니까? 그래 넌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날이 올 거다 그날은 바로 오늘이야 어? 어디갔지? 어디갔지? 분명히 가방 속에 있었는데? 빨리 증거를 보여주라고 포켓몬 카드 어?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어디갔지? 잃어버렸나? 아하하하하 재줘봐 또 없는거잖아 없는거? 핑계대로 있네 봤죠? 오케이 돼도 거짓말 치는거치? 아니라고 거짓말 아니라고 뿌이 야야 됐다 부자든 아니든 나랑 무슨 상관이여? 부자 포스프레 그만해 그냥 사실을 얘기한거다구 오이 아 정말 좋아 오늘도 신나게 부자 증명하기 대출배 뿌 근데 정말 억울하다 뿌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숨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산들